안녕하세요 그레이프라운 입니다 이번 영상은 35분의 스케일 미군 M1240 MATV 차량 제작기입니다 라이필드사 제품이구요 실내와 엔진부까지 재현된 풀 인테리어 모델이죠 애칭 부품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완성하기까지 꽤 손이 많이 갔던 차량이었습니다 역시 디오라마에 들어갈 차량이라 실내외 장비품들에도 신경을 많이 썼구요 비교적 제작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성취감이 큰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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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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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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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프가니스탄 배경의 디오라마에 넣어볼 예정입니다.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